네,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재주. 저희가 4월 마지막 재주는 메가폰을 만들겠습니다. 메가폰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완성하셨고 이것을 저희가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메가폰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늘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칼라링을 했습니다. 칼라링을 해서 올이었습니다. 여기 정선 부분을 잘 접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밴드를 좀 해주세요. 조금 밴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메가폰으로 하시길 조금 편하고요. 밴드를 하니깐 거의 메가폭만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풀칠을 하셔도 되고요. 양면 태포를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양면 태포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태포를 일단 양쪽이 접촉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양면을 연결해서 조심스럽게 끝부분이 잘 맞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붙여주시고요.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태포를 한번 강하게 붙여주셔도 되겠죠. 자, 붙여주시고요. 그럼 메가폰이 됐거든요. 자, 메가폰이 됐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의 고세주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드리고 요 끝에 여러분들 시를 붙여준다면 조금 더 데코레이션이 잘 되겠죠. 예, 이 그림들을 의미하면서 우리 4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